왜 술을 안 먹어요? 술을 먹으면 다음날 좀 많이 힘들어져서 응 저기도 챙겨야지 뭐야, 뭐야? 지금 남자들 챙기고 있어 다들 허기졌어 자, 이제 웃음기가 없어졌어요 한 손 좀 드실래요? 어, 여기밖에 없네? 저런 것 같아 드실 파트 제가 여기 10분 놓고 여기 10분 놓을게요 주민이 한 마디도 하네, 지금 결혜 씨 한식 먹을래요? 반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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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 씨 성의, 성의 표시 지금 시선이 안 가요, 주민한테 네 왜냐하면 둘이 너무 싸우고 있거든요, 지금 지영, 지민이 고요함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고요함 고요함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3분 후 1분 후 여기로 웃잖아요, 여기 콧잔등으로 웃는 사람 네 김예수 씨 솔직히 좀 매력있긴 합니다. 코팅 끝. 매력있지. 남자들이 봤을 때. 여기에서 막 떠들고 있는 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. 이렇게 눈 마주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. 피곤하지 아직 약간 무원의 연대감? 굉장히 짧아. 살짝 여기에 갈매기 모양으로 확 주름이 딱 이 정도야. 근데 이게 아무나 되지 않거든. 아 그래요? 그게 매력있어 보인다고 따라하면 그냥 귀염 있는 사람 같잖아. 아 그래요? 뭐 자칫하면. 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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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 정도. 이거 안 되잖아 아무도. 길이가 한 이 정도예요. 팬분들께 그런 표정을 한 번씩 쓸 때가 있기 때문에. 코팅 할 줄 알아요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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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